저렇게 득점을 주면 아마 힘이 덧빠질 겁니다. 피터슨이 날아갑니다. 득점! 그리고 만책! 피터슨 뜹니다. 석점 거칩니다. 오늘 피터슨이 석점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길기 패스, 공차다. 피터슨, 김민욱과 주고받습니다. 레이업 득점. 지금 계속해서 최은혁 선수가 피터슨 선수를 맡고 있는데 지금 많이 놓치고 또 지금 패스미스까지 지금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터슨 홀세트, 김민욱의 득점까지. 최대한 조패냈습니다. 80 대 63, 17점 차.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 진짜 승과 곱창훈이 피터슨의 점점포! 오늘 경기 끝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화이트가 시즌 2번째 30득점 이상의 경기를 만듭니다. 피터슨이 부릅니다. 곱창훈. 네, 득점 본능이 있습니다. 피터슨의 섬점을 풀고 펌을 쏴 넬에 적중하고 있습니다. 육도장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외곽 펌! 석장 펌! 자, 오늘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는 QJ 피터슨. 이렇게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데요. 피터슨이 피날레를 준비합니다. 원앤덤 실패! 아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피터슨 선수가 이렇게 양 팀의 2라운드 맞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최영상 수 97대 82